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많은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션과 정혜영 부부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션 앤 정혜영 이렇게 제목이 정말 심플하게 두 분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자, 유명한 한국의 래퍼 요즘엔 좀 자선사업가로 더 유명하신 것 같은데 션과 또 아주 유명 배우라고 여배우이신 정혜영씨 두 부부가 되겠죠. 정말 어떻게 주는지, 그러니까 주는 법을 안다는 얘기는 기부할 줄 좀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ince getting married in 2004, 지난 2004년에 결혼한 이후로 The beautiful couple has been known for their heart to help children and poor people around the world. 자, 결혼한 이후로 스타 부부가 되었는데요. 뭘로 더 유명해졌냐면 바로 이러한 사실이죠. 이 아름다운 커플은 유명해졌는데요. 무엇으로 인한 유명사가 될까요? 자, 아이들을 돕고 전세계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당히 잘 알려져 왔습니다. 자, 매일입니다. 매일 션과 정혜영 부부는요. 돈을 기부를 하는데 여러분 만원 하면 아주 큰 금액까지는 않지만 이게 매달도 아니고 매년도 아니고 매일이 되겠습니다. 자, 매일 그것도 가족의 한 명당, 한 가족 하나가 아니라 가족에 있는 멤버, 한 명, each person 되겠죠. 근데 참고로 they have four children in total, right? 그러면 모든 가족의 수는 여섯 명이 될 텐데요. 하루에 6만원씩을 이렇게 도네이트 한다는 거죠. Recently, they fundraised and donated to open the Pruminexon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in Seoul. 최근에 이들 부부는요. 지금 모금 활동을 해서 기부를 했는데 자, 무엇을 위한 기부였냐면 서울에 이와 같은 병원을 오픈했습니다. Pruminexon 어린이 재활 병원이 되겠는데요. 이 병원을, 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또 들겠습니까? 이래서 이 병원을 세웠는데 돈을, 많은 돈을 모금해서 기부했습니다. To this day, the generous role models have donated over 4 billion won to charity. 자, 이렇게 후한, 정말 굉장히 너그럽고 후한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우리의 정말 롤모델이 될 만한 이 커플은요. 지금까지, to this day, 자선단체에 4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기를 위해 쓰는 돈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껴가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아주 아름다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Crossword puzzle, number one. Number four, across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부터요. A person who raps. This is very easy, right? 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Of course, rapper가 되겠죠? Rapper, number one. To give money or goods to people in need.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꼭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물건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기부하다 라고 하죠. 영어로 donate 라고 하겠습니다. Donation 하면 기부, 명사형이 되겠네요. A female who acts. 연기하는 사람인데 여성 연기자를 actress 라고 하겠습니다. Number three,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두 명의 사람을 묶어서 부를 때 couple, that's right. 자, 오늘은 션과 정혜연 부부의 선행에 대해서, 선행 활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